먼저 용어를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성과 항성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성은 저 행자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은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더 밝고 그런데 물론 별이 매일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아 이거 관측해 보니까 이 별은 돌아다니더라 그런 뜻으로 행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이렇게 하늘에서 다른 묵별들을 배경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혹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혹시 별이 아니야 이 정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이 단어는 관측해 보니까 돌아다니더라 그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한 행성이라는 말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성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 여기 묵별들처럼 그래서 우리 해와 같은 별이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항성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에서는 꼭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쓰고 보통 스타라고 할 때는 스타는 보통 항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동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봐서는 행성은 해를 도는 별들이 되겠습니다 해를 돌다 보니까 밤하늘에서는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항성은 우리 해와 같은 먼 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천황성부터는 마원경이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천황성, 해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일단 지구가 둥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미 서기 전에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까지 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혀요 하진날 우리 해는 북해기선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가 북해기선상에 있는 시에네라는 곳에서 우물을 봤어요 우물을 보니까 하진날 해가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고 우물물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약 7도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렇게 해가 비치면 우물에 그림자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부터 7도라는 각을 알았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네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단위는 지금 킬로미터가 아니지만 하여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리가 7도라는 걸 아니까 원을 그려보면 지구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현재 값이 지구의 원주가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거의 비슷한 값을 에라토스테네스가 알아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